여수의 디오션 호텔의 야경입니다. 되게 멋있어요. 지금 안에서 얘기가 아주 진지하게 되고 있어서 저는 야경을 보러 밖으로 혼자 나왔답니다. 셀카예요. 여기가 서호동이에요. 여기 옆에 그 디오션 호텔이 있잖아요. 지금 하늘에 별이 청청 떠있구요. 바다의 배경도 멋있습니다. 여수 디오션 호텔입니다. 박진우, 왕열, 전지현의 특별기획초대전이 열리고 있네요. 박진우, 왕열, 전지현의 특별기획. 여기는 판매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5만원. 여기 지금 박진우 작가님. 네. 400만원입니다. 여기 송상헌 작가님. 작품입니다. 여기는 김국진 작가님. 시계. 여기 전시된 작가님. 여기 전시된 작가님. 모두 판매하는 작가님. 여기는 아 900만원. . 여행 주제기획. 있어요. 제이쥬이. 여기 전지현 작가님. 작품. 예. 3만원 작품이네요. 여기. 지금. 여기. 왕열 작가님 판매된 작품이네요. 판매된 작가님 판매된 작가님 판매된 작가님 전지현 작가님 작품 디오션 호텔이 로비 극찬이 다 작품으로 이렇게 지절되어 있습니다. 아트 디오션 갤러리 작품이 정말 멋집니다. 아트 디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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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park 아트 디오션 4도의 보물산 디오샨 디저트 코로나 때문에 요리도 객실로 전해줍니다 디오샨 호텔 네이버입니다 작품도 걸려있고 정랑이 세게 좋으네요 바다가 보이는 요이입니다 혼자 자기는 좀 아깝네요 혼자 자기는 좀 아깝네요 정랑이 세게 좋고 제가 잘 그려도 네이버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말이죠 입니다 실내에게 잘 지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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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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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